자 그래서 22 하기로 했고 22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 Kid Kid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나 했죠? Kid 이러면 뭐가 되죠? Kid 그렇죠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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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Edit Edit 오케이 그러면 E는 A I는 E 그렇죠 A OK Edit 그렇죠 오케이 Edit 오케이 민철이하고 민준이하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지금? 학교에서 바로 오는 거야? 선생님 오늘 17호에요? 17호는 책이 없어서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시험 빨리 치 자 너 자꾸 보고 뺏기니까 안 되니까 여기 시험지 여기 들고 와서 시험지랑 종이 연필이랑 지우개만 들고 와서 전번에 전번에 뺏긴 적 있어 없어? 응 Edit Edit 알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괜히 의심사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여기 와서 시험쳐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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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주의 주소서 TH 나오면 혀로 살짝 물고 The S가 되죠 아무데나 그래서 This This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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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Heel 이러면 Heel 그 다음에 이러면 Meel 그니까 Heel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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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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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뭐가 됐고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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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 소리가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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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I Heel Heel 이랬죠 철드론 아니지 하나 칠드론 이잖아요 L은 L D는 D 합쳐서 칠드 그 다음에 여기에 E는 E가 원래 되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O 여기서 힘 빠진 소리 O야 O R은 R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run 다 합쳐서 칠드론 칠드론 오케이 칠드 칠드 런 오케이 그 다음 A 뭐 끝까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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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I는 E S는 S 합쳐서 Axis X X 얘는 뭐가 될까 Feel 얘는 Ill 뭐라고 City 뭐라고 City OK C가 되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는데 여기서 I는 E I가 되는 소리 세 가지 뭐였어 I E 어 여기서 E T는 Y가 되는 소리 세 가지 뭐였더라 그렇죠 또 짤막 또 I E 여기서는 E 합쳐서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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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City인데 못난 못뭇뭇뭇 멋있게 발음한다고 City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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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치 아주 입모양도 좋았어요 어 TH 있으니까 세 요 얘는 무슨 소리 됐어요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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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서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S THICK THICK 다음 얘는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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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ASIA ASIA S는 Z S라는 애는 그래서 우동 network 와оки 어급하기 S A는 이 A는 힘 빠져서 E A A S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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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알아 ASIA ASIA 어? 왜? 뭐 ASIA A 얘는 얘는, 뭐라고? 큰소리로, 인트, 인트, 뭐라고요? 인트, 큰소리로 뭐라고? 인트, 인트, 예, 그 다음, Acid, 뭐라고? Acid, Acid, C는, I는, D는, 오케이, 그래서 예소리는, Seed, A는, A 합쳐서, Acid, Acid, GIG, GIG, COIL, COIL, JIG, JIG, PIT, KICK, KICK, 힘, 힘, 오케이, 시험 반전치고, 펜 갑니다. 그 다음에 승민이, 잠깐 일시정지하고 올까요?